사장군? 예? 오늘 사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. 예, 되게 좋아서요. 그니까... 아니, 이형씨는 자원하고 놀려다녀요. 아니, 그니까 서로 닮는다는 말 있잖아요. 자주 보면서... 닮으려고... 닮으려고? 네. 이형씨도 아세요? 사장군이 좋아하는 거를? 그건 모르겠는데요. 모르겠어요? 네. 아마 알 거예요, 그죠? 그럼 이형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? 아, 요즘 나온 가수 중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동당하게 받아들여.